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식사 제공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황당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김 씨는 경호원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이 대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수행 비서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를 통해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공범으로 분류했습니다. 배 씨를 먼저 재판에 넘겨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자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증거가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지시로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김 씨의 지시로서